안녕하세요 우프선생이에요 수학상 곱셈 공식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외우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은 어떤 거 둘이 더해서 제곱한 것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해주고 중간에 요거 두 배 요거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를 이렇게 쓴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아니야 뭐가 있다고 더하기 요 둘이 곱한 게 뭐죠 ab죠 그거 하나 두 개니까 앞에 2도 곱해 준 거 요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죠 요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외워도 자 빼기가 들어오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빼기가 들어오면 요거 때 들어오면 이렇게 쓴 애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해주고 요기 더하기 ab면 여기는 빼기 ea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걸 중간에 써서 요렇게 써도 좋고 자 뭐 요렇게 외워도 좋고 자 세 개 짜리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제곱인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각각을 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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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요거 보면 제곱 제곱 해줬잖아요 제곱 제곱 해주고 eab 했죠 이것도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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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 다음에 세 개니까 봐봐 abc ab 세 개 나오잖아 둘이 묶어 이렇게 곱한 거 ab죠 ab죠 ab 두 번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bc죠 bc 이거 두 번 해주면 되고요 그럼 요렇게 곱한 게 뭐죠 ac 그래 좋고 ca 그래 좋죠 ca 두배 요거 제곱이기 때문에 요 숫자가 다 앞에 2가 붙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공식 꼭 외워야 돼 이거 공식 아니에요 그거는 못 푼다 아무 문제도 자 그 다음에 3승 짜리 이것도 이렇게 물론 이거 세 번 써놓고 쭉 전개하면 되긴 되지만 너무 시간이 가잖아 그죠 그때 요렇게 되는 거 3승 짜리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일단 제일 앞에 거 세 개 해줘 그 다음 3승 이니까 이제 3 쓰고 있지 그 다음 a 두 개 b 가 하나 요거 앞에 그 a 가 하나 둘 세 개 였잖아 여기는 a 가 하나 두 개 b 가 한 개 a 두 개 b 가 한 개 근데 앞에 3이 붙어 그 다음부터 또 3이 붙고 이번엔 a 하나에 b 두 개 즉 a 하나에 b 가 하나 둘 요렇게 그 다음 제일 끝에는 b 가 몇 개 세 개 b b b b 그 세 칸을 다 a 로 채웠고 여긴 a 가 두 개 b 가 하나죠 여기는 a 가 하나에 b 가 두 개 이거는 b 가 세 개 이거도 a 가 세 개 그래갖고 다 똑같이 3 이거 둘 더 하면 3 다 3차 식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에 a3승 더하기 3하고 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3승 여기가 지금 3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3, 3이 붙은 겁니다. 중간 숫자들에 그 다음 중간에 빼기가 오게 되면 이걸로 한 번은 이거 더하기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은 빼기,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위에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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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주면 돼. 중간에 빼기 들어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a 더하기 b하고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아니고 여기 빼기 ab인데 이거 2도 아니야. 2가 아니고 그냥 빼기 ab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거는 a3승 더하기 b3승이다. 물론 이걸 이렇게 전개를 쭉 해보면 나오는데 공식을 외우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에서 이쪽은 빨리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물론 좀 빨리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은 좀 외워두세요. 외워두는 게 최고입니다. 공식 잘 외운 놈이 장땡이에요. 그 다음에 a 빼기 b 돼 있을 때는 여기는 a제곱 b제곱 똑같고 중간에 여기 2가 아니고 그냥 ab인데 여기 여기 더하기 이라는 거. 그럼 이게 a3승 빼기 b3승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개 쭉 해보면 결과가 이거 나온다. 근데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 a 더하기 b는 a3승 더하기 b3승이 나오는데 뒤에 이게 곱해져 있어야 되고 a 빼기 b는 역시 a3승 빼기 b3승이 나오는데 이게 곱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b니까 a3승 더하기 b3승. a 빼기 b니까 a3승 빼기 b3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이 공식은 만약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럼 학교 시험에 안 내겠다 그러면 안 외워도 되는 거죠. 근데 낸다 안 낸다 아무 말이 없으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개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여기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죠. 하나 둘 하나가 더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것 뿐이에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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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c까지니까 c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이 두 개 곱한 거였지만 이거는 여기서 a, b도 있고요. b, c도 있고 c, a도 있잖아. 그래서 a, b 빼기 b, c 빼기 c, a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a3승 더하기 b3승으로 끝났지만 여기는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까지 해줬죠. c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3, a, b, c가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더 있어. 자 이 식 잘 봐 둬야 돼요. a제곱 b, c 가로 딱 닫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 b, b, c, 빼기 c. 여기 2가 없어 여기는. 자 이거 이렇게 곱한 거 정계를 쭉 해보면 정리해보면 뭐라고 a3승, b3승, c3승 이렇게 더하기 해주고 a, b, c 세 개 곱해. 세 개 곱했으니까 앞에 3 써주면 됩니다. 세 개 곱한 건 다 3이야. 아까 여기서도 봐봐. 세 개 곱하니까 다 3이죠. a 두 개, b 하나니까 세 개 곱한 거지. 3이잖아. 그죠? 여기도 a, b, c 곱했으니까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이 공식은 안 외워도 그만인데 그래도 공식으로 시험에 변형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안 외워도 됩니다. 뭐야 이거? 이 제곱이 여기부터 해야 된다. 자 이거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굳이 외운다 그러면 자 a제곱, b제곱 이렇게 생각하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거기 더하기 a, b가 하나 달려있고요. 이 두 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똑같은데 이 a, b가 빼기로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죠. 이거 같은 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전체 제곱 빼기 이 뒤에 이거 a,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공식이.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건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b제곱. 이거 공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제곱 붙었으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4승이고요. 이거 제곱하면 일단 4승하고 둘이 곱한 거 a제곱, b제곱 몇 배? 두 배. 뒤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 중간에 써도 되지만 이렇게 4승, 4승이나 뒤에 써도 좋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제 빼기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a4승 이렇게 되고 b4승 여기 있고 이거 계산하면 뭐야? 더하기 2에서 빼기 1이니까 이거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로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게 이거.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을 이건 안 외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살짝 변형한 게 있는데 변형한 공식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 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a 더하기 b제곱에서 빼기 2ab 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거 했죠. 물론 2ab 를 중간에 써야 되지만 이렇게 난 뒤에다 썼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빼기 2ab 하니까 이 두 놈이 캔슬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또는 이렇게 써도 좋아. 이거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빼기 2ab 를 중간에 써도 되지만 이 뒤에다 썼어요. 그럼 더하기 2ab 하면 역시 이거 캔슬돼서 없어지고 이거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2ab 또는 빼기 b제곱 더하기 2ab 빼기 b제곱은 더하기 해줘야죠. 2ab 이거 엄청 많이 써먹는 거죠. 엄청 많이 써먹는 거죠. 그 다음 a 더하기 b제곱하고 a 빼기 b제곱 이거 더하기 4ab 강요. 이것도 엄청 많이 써먹는 거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거 봐. a 빼기 b제곱은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놈은 이 놈보다 얼만큼 크죠. 이건 똑같이 생겼으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이건 똑같이 생겼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것만 비교해 보면 여기서 이거 뺀다 그러면 4ab만큼 차이가 있죠. 여기 2ab가 하나 있고요. 제로고 마일스 ab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4만큼 차이가 나죠. 더하기 빼기니까 4만큼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4ab를 해 줘야지 이 놈이 요거 되는 거죠. 더하기 4ab 해주면 이게 더하기 2ab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이 나와 있죠. 이것도 아주 많이 써먹는 거니까 잘 봐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 3승짜리 이것도 많이 써먹죠. A3승 더하기 B3승은 A 더하기 B의 전체 3승에서 빼기 3ab 가로치고 A 더하기 B 모양을 요렇게 외워둬야 돼요. 곱하기 하고 더하기 형태로 그 다음에 A3승 빼기 B3승은 요거 더하기 3ab A 빼기 B 이거 전개해서 여기 전개서 해보면 요거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요 앞에 요 공식은 앞에 바로 써서 바로 앞에 했잖아. 골쭉 써 놓고 요것도 expand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정리해 보면 요거 나와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잘 봐도 요. 여기 A 더하기 B3승은 여기가 다 A 더하기 B A 더하기 B입니다. A 빼기 B3승은 여기가 A 빼기 B 여기도 A 빼기 B예요. 근데 요 위에 건 더하기 더하기는 요 중간이 빼기 근데 요 놈은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인데 중간은 플러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는 물 한 잔 마시고 하죠. 여러 번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어. 자꾸 쓰면 저절로 외워진다. 얘도 마찬가지. 그렇죠? 요거는 요거 빼기 이렇게. 요게 뭐냐? 그러면 요 놈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게 더하기 E A B 더하기 E B C 더하기 E C A죠. 요 놈이. 거기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요거 남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렇죠? 요만큼을 뺀거에요. 이게 그거죠. 뺐는데 E를 묶어낸 거죠. 빼기 하고 요거하고 요게 같은 말이죠. E를 묶어냈으니까 그만큼을 빼면 여기 없어지니까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요기에서 요거를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요거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하고 여기 빼기 하고 E A B가 없고 그냥 A B 빼기 B C 빼기 C A 그럴 때는 하프 2분의 1 하고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 빼기 A 제곱이라는 거. 자 요거는 요기다가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써줘 볼게요. 자 보세요. A B 빼기 B C 빼기 C 자 요 놈을 다 두 배씩 해줘. 다 두 배씩을 해주게 되면 제일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원래 식이겠죠. 그죠? 다 두 배씩 2분의 1을 쓰면 되죠. 그럼 2분의 1을 일단 해놓고 자 요기만 보면 여기서 요거를 A 제곱 하고 중간에 여기 있죠. 빼기 2AB 쓰고 더하기 B에서 하나 갖고 B 제곱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제곱하고 요거 쓰면 마이너스 2BC하고 더하기 C 제곱 요렇게 만들고 더하기 요거를 이용해먹기 위해서 C 제곱 빼기 2CA 더하기 A 제곱 자 요렇게 식을 바꿀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진짠가 아닌가 요거 A 제곱이 두 개 있죠. 여기 A 제곱이 하나 둘 맞죠. 그 다음에 B 제곱이 두 개 있었죠. B 제곱이 하나 둘 맞죠. C 제곱이 두 개 있었죠. C 제곱이 하나 둘 오케이 그 다음에 EAB 빼기 붙은 거 여기서 EAB 빼기 요거 여기로 갔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로 갔죠. 끝에 놈은 절로 갔죠. 그러니까 얘들이 다 골고루 하나 쓰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하고 요 놈은 뭐가 되냐면 A 빼기 B 제곱이죠. 더하기 요 놈은 B 빼기 C의 제곱 요 놈은 C 빼기 A 빼기 C의 제곱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A B C 이 순서로 줄을 써주니까 그래서 요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빼기가 아니고 다 더하기 라고 하면 방금 여기로 한결과 똑같은데 중간에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 더하기 그럼 이것도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3승 더하기 B3 더하기 C3승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 쭉 요 공식이 아까 뭐였냐 그러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 였죠. 요 놈 자체가 근데 거기다 더하기 3ABC 뒤에다가 더하기 3ABC 를 해주면 여기까지 캔슬되어 없어지면 요것만 남죠. 요것만 남죠. 요거 교과과정 바뀌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가르쳐줬다 하면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 공식 요거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몇 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요거 그냥 전개해라 제곱이니까 그죠. 전개해라 그럼 이거를 똑같은 걸 이렇게 한번 더 써놓고 쭉 전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련되게 배웠으니까 아까 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뭐냐면 각각을 먼저 제곱을 해주라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배 하고요 앞에 두 개 먼저 하고 더하기 두 배 하고 그 다음에 B C 하고요 더하기 두 배 하고 이번에는 C 하고 A A 시그레 좋은데 CA 이렇게 합시다. A 시그레 좋고 CA 그래도 좋고 자 요걸 그대로 이용하니까 요거 제곱을 하죠. 근데 3X 할 때 전체 가로 치고 제곱을 하세요. 더하기 자 요거는 2Y 전체 제곱 을 하고요 자 여기 빼 가 있어 요긴 지금 더하기 인데 빼 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빼 만약에 2Z 라는 건요 이거는 더하기 가로 치고 빼 2Z 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놈의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위에다 살짝 써보면 요놈은 요렇게 바꿀 수도 있죠 3X 더하기 2Y 더하기 하고 가로 치고 빼 2Z 요 전체가 제곱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을 요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빼기 2Z 를 한 덩어리로 봐서 빼기 2Z 를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하고요 자 앞에거 뒤에거 요거 그죠 3X 2Y 또 더하기 2하고요 이번에는 두번째거 세번째거 2Y 빼기 2Z 그 다음에 더하기 2하고요 가로치고 이제 요 끝에 거 빼기 2Z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X 요렇게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하는거죠 자 이제 쓰기만 하면 됐네요 뭐 이거는 9X제곱 이고 제곱 이니까 그러죠 3 3은 9 X제곱 가로 속에 있는 거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 2는 4Y제곱 그러니까 2도 제곱 Y도 제곱 이죠 그 다음 더하기 빼기 2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빼기 제곱 하면 4Z제곱 자 얘는 곱하기 인데 2 곱하기 3은 6이고 2 곱하니까 3 6 10 아니요 2 6 10이죠 그러니까 12하고 X 곱하기 Y 자 2는 4 2 4 8 인다 빼기가 붙어져으니까 빼기 8이 되죠 빼기 8하고 YZ Y하고 Z 있죠 자 얘는 2 2는 4 3 12인데 빼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빼기가 되겠죠 빼기 12하고요 ZX 그래도 좋고요 또는 XZ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답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건 자 그 다음 이 문제 보면 이거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부 전개라 하면 되면 되는데 이게 3개고 뒤에가 6개니까 18개가 나오죠 18개 18개 나오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었느냐 이런 공식이 있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하고 빼기 AB 빼기 B C 빼기 C A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빼기 3 A B C 이런 공식이 있었죠 18번 전개해서 쭉 정리해도 답이 나오는데 너무 시간이 가니까 공식을 외웠어요 여기다 넣자 이거 자 그런데 여기도 여긴 더하기 C인데 여기는 빼기 C가 돼있으면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빼기 C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ABC에 당하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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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A 제곱 B 제곱 C는 이거에 빼기 C죠 빼기 C의 제곱 이거 C 맞죠 C 제곱 빼기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그리고 공식의 빼기 하고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곱하면 A B죠 맞네 그죠 그 다음에 빼기 하고요 이번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이거 딱 맞지 딱 맞춰져 있죠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지금 딱 맞게 돼 있어 요 모양을 계산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하고 처음 거 빼기 더하기 하고 세 번째 거 뭐죠 빼기 C 아 이거 공식이 빼기지 여기 빼기 C에이니까 빼기 하고 C가 있으면 빼기 C고요 A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도 더하기 C에이인데 요것도 맞죠 빼기 빼기 해서 더하기로 C에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요거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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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요 위에 식은 요거랑 똑같은 거죠 크롬은 이콜 해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 있었잖아 그 순서대로 그냥 3승 해주면 되죠 그래서 A 3승 B 3승 빼기 C 자체가 여기서는 세 번째 C가 빼기 C에 해당하니까 이거 3승 그 다음 빼기 3하고요 A B C죠 A B 하고요 여기서 여기 C는 C는 여기서는 빼기 C에 해당하죠 빼기 C 빼기 C 3승 더하기 B 3승 빼기 C 3승 빼기 3번 곱하면 마이 쓰니까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해서 3A B C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요거는 아까 그 공식을 써서 하면은 바로 나오는데 이것도 뭐냐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AB 더하기 B제곱 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이건 어떻게 된다고 A4승에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4승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A가 M에 해당하고 B는 E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E M 요 중간에 있잖아요 요것도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M이고 B에 해당하는 게 2죠 4가 아니고 2제곱이니까 그대로 넣게 되면 A에 해당하는 게 M이고 M의 4승 A에 해당하는 게 M이니까 M제곱 B에 해당하는 게 2죠 B제곱이 4니까 2 그러니까 요건 2니까 그 2의 제곱이니까 4 하면 되고요 요건 2의 4시니까 16이죠 그래서 M의 4승 M의 4승 4M제곱 4M제곱 더하기 16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안 하고 이 공식을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m제곱 더하기 4 빼기 2m 그 다음에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2m 이런 식으로 순서를 살짝 바꾸세요. m 더하기 4 m 더하기 4 똑같죠? m 더하기 4 m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2m 빼기 2m 더하기 2m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자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되죠? 2m의 제곱 이렇게 a 빼기 b a 더하기 b 이거는 a제곱 빼기 b제곱 이거 공식 알죠?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a에 해당하는 게 m제곱 더하기 4 여기 a에 해당하는 거죠. a 2m이 b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a 빼기 b 이건 a 더하기 b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이거 a, b 자 이거 제곱하면 m제곱은 제곱하면 m사승이 되고 플러스 둘이 곱하면 4m제곱이죠? 두 배 해야죠? 8m제곱 플러스 4의 제곱 4, 4, 16 빼기 이거는 2는 4m제곱 m사승하고 이 놈은 더하기 8 빼기 4죠? 동류왕인데 더하기 4m제곱 더하기 16 여기랑 답 똑같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이 공식은 그렇게 많이 쓰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까먹었다 하면 이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줄줄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공식에 넣어도 좋고 이 문제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문제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딱 물려놔야지 이게 종이가 안 움직이니까 좋더라구요. 자 이거 전개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또 전개하라. 이거 3개 3개니까 아홉 번 해도 되지만 가만히 째려보니까 여기는 3i 하고요. 더하기 x 빼기 z 순서를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자 이 놈도 3i를 앞에 쓰고요. 빼기 x 빼기 z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꿉시다. 이렇게 자 얘는 3i 하고요. 3i 하고 x 빼기 z를 한 덩어리로 3i 하고요. 빼기 붙이고 가로 치고 x 빼기 z 자 이렇게 하면 빼기 x 빼기 빼기 더하기 z 이거 맞죠? 어떤 애들은 갑자기 선생님 더하기 z가 왜 갑자기 빼기 z가 돼요? 그러는데 앞에 빼기 나갔잖아. 빼기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 빼기 z지만 빼기 빼기 더하기가 되잖아. 자 그러면 다 끝났네. 앞에 있는 거 제곱에다가 빼기. 자 뒤에 있는 게 지금 요거죠? 요거. 이게 제곱이죠.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 그 공식. 그럼 이거는 3 3은 9하고 y 제곱이고요. 빼기. 요 놈은 x 제곱 빼기 2xz 더하기 z 제곱. 요거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없애줍시다. 9i 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빼기는 더하기 되고요. 2xz 이렇게 하면 빼기 z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자 요건 보니까 요기까지가 지금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합시다. 한 덩어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1 a 빼기 3. 이거 전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a 제곱이고요. 빼기 3a 더하기 a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빼기 2a 빼기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 놈을 하나를 a처럼 취급하는 게 a를. 그럼 지금 요렇게 될 테니까 a 제곱이니까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x. 자 이게 제곱에다가 빼기 2배하고 가로 치고 이거. 이거에다가 뒤에는 빼기 3.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미리 요 모양 a. 이걸 몽땅 a로 보면 a 더하기 1 a 빼기 3이라고 생각해서 쭉 이렇게. 근데 요 a가 지금 누구냐면 바로 요거죠. x 제곱 더하기 2x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요기서부터 계산 들어가면 요거는 x 4승 제곱이죠? 더하기. 요 둘이 곱하면 뭐야? 2x 3승 되죠? 근데 거기다 2배하면 4x 3승. 더하기. 요 뒤에 거 제곱. 2x 제곱은 4x 제곱이죠?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됐고요. 빼기. 얘는 이렇게 하면 2x 제곱. 요렇게 곱하면 2는 4. 빼기 4x. 그 다음 빼기 3이죠? 자 그러면 x 4승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4x 3승. 내립차순으로 4승 3승. 자 얘는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제곱제곱인데 더하기 4 빼기 4니까 더하기 2x 제곱. 4 빼기 2이죠? 그럼 얘들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이건 전개. 이렇게 했죠? 물론 이렇게 안 고치고 이렇게 9번 해도 괜찮아요. 9번 해도. 9개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계산해도 돼. 이렇게 하기 힘들면 9번 해.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오히려 이거보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요거. 요것도 앞에 거 2개하고 뒤에 거 2개 한 다음에요. 또 해도 되고. 자 요 앞에 거 2개를 먼저 해보면 요거는 x 제곱. 빼기 x 빼기 2죠? 요거는 x 제곱. x 빼기 x 빼기 4, 3, 10, 2 이거죠? 요 앞에는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중간에 빼기 1이 됐고 요거 둘이 더해서 빼기 1이 되죠? 둘이 곱하면 빼기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죠? 헷갈리면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세요. 전개. 이게 바로 이렇게 안 가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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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천천히 전개하세요. 이렇게 아 나는 바로 도저히 바로 못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 x 제곱. 이렇게 하면 빼기 2x. 이렇게 하면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빼기 2죠? 그럼 이건 x 제곱. 요거는 빼기 x. 그 다음 빼기. 요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런 식으로. 뒤에 것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x 제곱 빼기 x. 자, 이거 제곱에서 빼기. 그래서 빼기 2, 빼기 12니까 빼기 14죠? 14하고 이게 되겠죠? x 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이제 빼기에다가 빼기 12로 곱하면 더하기 24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제곱은 앞에 거 제곱에 4승. 빼기. 요거 둘이 곱하면 x3승인데 두 배 해줘야죠? x3승. 더하기 x의 제곱. 자, 요건 이렇게 됐고요. 요건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빼기 14x제곱. 빼기 빼기 더하기죠? 더하기 14. 더하기 24. x4승 제일 먼저 쓰고. 3승짜리는 얘 밖에 없으니까 빼기 2x3승 쓰고. 요 놈은 빼기 13x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더하기 14x 더하기 24. 그쵸? 그래서 개운하게 답이 나왔네요.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해도 괜찮아.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번 해볼까? 봐라. 요렇게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요 놈 쓴 거예요. 그냥 해볼게. 9개 이렇게. 이걸 덩어리로 보고 하는 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x4승이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뭐죠? 빼기 x3승. 이렇게 하면 빼기 12x제곱. 자, 얘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얘. 요렇게 하면 빼기 x3승. 이렇게 하면 빼기 빼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x제곱. 이렇게 하면 빼기 빼니까 더하기니까 더하기 12x.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 파란색. 파란색을 한번 보자. 자, 요렇게 곱하면 빼기 2x제곱. 잘 안 나와. 빼기 2x제곱. 그 다음에 요거 했으니까 요렇게 하면 빼기 빼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2x. 그럼 요렇게 하면 더하기 2 곱하기 빼니까 더하기 24. 자, 그럼 x4승하고 3승은 얘하고 얘하고 더 없죠? 빼기 2x3승. 제곱은 요 놈하고 요 놈. 그럼 빼기 12이니까 빼기 11 됐는데 또 빼기가 있네. 그러니까 빼기 13. x제곱. 그 다음에 x는 요 놈. 12하고 2니까 더하기 14. x. 상수는 제일 혼자 끝에 있죠. 24. 자, 답은 똑같이 나왔죠? 이것도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내가 이래서 그렇지 빨리 쫄록 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기 나온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아홉 번 또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계산 빠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곱셈 공식 숫자 넣고 변형되는 거기에 대한 문제들 몇 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기본 공식 꼭 다 외우라는 거. 자, 2020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아니, 2020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고 지금 2019년 12월 30일이니까 이틀 후가 되면 2020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2020년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를 갖다 2020년 이틀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2020년 다진이 나간 것처럼 내가 착각하도록 말을 해버렸네. 하여튼 연말연시 맞아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목표를 이루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학 때 놀지 말고 똥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 수고했어요. 파이팅!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